안녕하세요. 함께 할수록 정답을 얻고 오시는 정답학 정국입니다. 자, 우리 2024년 수능을 위한 테마 특강, 즉 양적관계 중화반응만을 다룬 테마 특강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자,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. 자, 작년하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? 항상 여러분들 그게 제일 궁금하죠. 자, 작년 테마 특강 강의하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. 그럴 수밖에 없었어. 지금 작년에 우리 6월, 9월 수능까지 이어진 경향을 보면 누구나 알듯이 지금 계산문제가 너무 많아졌잖아. 그치? 그래서 우리가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18문제를 푸는데도 계산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물론 수월하게 다 풀면 좋은데 거기에서 한 문제라도 걸리면 우리가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풀 시간이 부족해지잖아. 그치? 자,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그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딱 갔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. 그러면 좀 더 빠른 풀이를 내가 알고 있어야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, 그런 우리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. 선생님이 풀이가 너무 정석적이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.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도 좀 더 강의 연구를 많이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조금 더 실전에서 쓸 수 있겠구나. 자,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모든 걸 다 바꿨어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풀이 방법,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료 해석 방법,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자,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. 일단 우리가 양적관계 문제, 예를 들면 자, 양적관계 문제가 이렇게 딱 보였어. 보였어? 그럼 반응식이 보이고 반응 전후의 자료가 보였단 말이야? 자,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? 무슨 생각이 들어? 어, 패스 막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이 전체 진략은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여기 있는 전체 밀도와 여기에 전체 밀도는 또 무슨 연결이 돼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얘는 왜 준 건지 그 다음에 전체 부피 상대 값은 왜 줬는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풀이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또 표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오잖아. 그럼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걸까? 이 전체 밀도는 왜 준 걸까? 어떤 의도로 풀어나가야 풀릴까? 이게 밀도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. 이런 문제도 자,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 각각의 자료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이것도 작년 수능 문제인데 그러면 뭐 반응물의 양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도대체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이 있잖아.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하나하나 빠르게 우리가 분석하는 요령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초기 반응 반응 후 이렇게 세 줄 써서 푸는 풀이 방법은 개념할 때 연습을 통해서 양쪽 관계를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들을 익힌 건데 그 방법대로 하다가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최대 안 쓰고 우리가 초기 반응 반응 후 세 줄 풀이를 조금 더 줄이면서 이 자료를 어떻게 더 빠르게 분석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양쪽 관계 부분을 특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고요. 개념을 통해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변형 문제로 와 이런 기출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면 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. 자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쪽 관계하고 중화 반응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전적인 풀이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그래서 강의 구성도요. 자 테마 1에서 우리가 양쪽 관계 테마 2에서 중화 반응을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강의가 길면 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양쪽 관계 중화 반응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많은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보다도 강의 분량을 좀 줄였어요. 어 분량을 줄였다고 덜 하는 건 아니야. 이 부분 안에 필요한 건 다 넣었어. 좀 더 임팩트 있게 또 압축해서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자 20강에서 23강 정도 어 찍어봐야 조금 더 끝이 몇 강이 될지 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범위를 좀 해놨고 이 부분 안에 다 넣어놓을 겁니다.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작년보다도 선생님이 줄여놨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 얻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자 부담 없이 우리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어 이 강의는 언제 들어야 되는 거냐면 선생님 저 아직 개념의 정답이 안 끝났어요. 기출의 정답이 안 끝났어요. 테마 특강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? 어 일단 먼저 하던 걸 끝내야죠. 개념 강의 먼저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끝내세요. 그리고 들어도 늦지 않아. 어 아직 수능은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 이 강의는 우리가 마무리 짓는 강의예요. 그래서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듣고 해서 18문제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두는 게 좋아. 그래서 그걸 해놓고 나서 이제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은 어 우리가 1년 내내 싸워야 되는 2개의 큰 넘어야 되는 산이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다 마무리 짓고 테마 특강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뀐 테마 특강 자 기출의 정답까지 다 완료하시고 개념의 정답 기출을 다 완료하시고 자 그러면 1강에서 우리 만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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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